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부동산학개론을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저는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 많이 하려고 오지 않으셨죠? 가볍게 공부는 조금만 할 거고 첫 수업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좀 할 거고 제가 수업 중에 1년 동안 공부할 때 홍보라든지 제 자랑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할 건데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설명을 좀 할 테니까 1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는 부동산학개론이 뭔지 단원이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줄거리 이해를 한번 할 거고 마지막 한 교실은 내용 조금만 배워도록 할게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일단 32회 우리가 이제 한 10일 전쯤에 시험을 봤어요 32회 시험을 봤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가 이제 2021년도니까 얘가 32회에요 우리 시험이 얘는 그러면 12를 더하면 되겠네요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는 2022년도니까 12를 더하면 33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거나 공부할 때 까먹을지 모르니까 12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 32회 시험을 잠깐 보면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언제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학계론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점집 가서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찍진 않아요 미래를 예상하려면 과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세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분석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잘 확인해서 미래를 예상하게 되는 건데 자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보고 부동산학계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좀 볼게요 그리고 교환을 받으셨는데 이건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활용하시도록 해요 가능한 제가 도움 되라고 꼼꼼히 적었으니까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부동산학계로의 차례를 보니까 8단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될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와서 해야 될 건 이걸 외워야 돼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 목차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 이걸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신 학자들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부동산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앉아서 막 뭘 외우기보다는 부동산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조금씩 집어넣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문제풀이 할 때도 전체 단원이 나와 있는 걸 머릿속에 끄집어내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외울 거고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문제는 거의 고르게 배치가 돼요 거의 고르게 나오게 되고 노란색 칠해져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 얘들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에요 나머지 1단원 총론이나 3단원 4단원 7단원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단어의 뜻만 알고 열심히 반복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70% 이상 정도는 근데 노란색 단원은 특히 첫 번째 학기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고비가 오는 단원이 경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제 알아갈 것 같다 라고 하다가 5단원에 가면 투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한번 좌절을 겪는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를 알아야 금융론과 감정평가로는 앞에 내용을 다 알아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또 어렵게 느껴져요 자 이런 노란색 칠해진 단원은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어우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서 넘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만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틀려요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틀린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단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경제론과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로는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계속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하는 게 뭔지도 한번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어찌 됐거나 경제론, 투자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넘어가면 마지막까지 계속 공부는 계속 하는데 틀려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한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좀 더딜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이해하면 한 번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완전 줄어들어서 훨씬 더 가속력이 붙어서 성적 오르는 게 빨라요 암기는 처음에는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 31회, 32회 이렇게 출제된 걸 보면 작년에는 좀 31회가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민법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고 작년에 학교론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반대로 민법이 좀 어려웠고 민법이 좀 어려웠고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학교론이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을 보니까 민법은 좀 어렵게 나와서 공부를 좀 적당히 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민법은 한 45점에서 50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유가 학교론이 좀 평이하다 보니까 70점 이상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충을 해두다 보니까 충분히 합격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올해가 학교론이 쉬었으니까 내년은 학교론이 좀 어렵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1년 공부해서 한 번 시험 보는데 도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론이 좀 어렵고 민법이 쉽게 나올 거니까 민법만 파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민법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에 하나 민법이 어렵게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조그만 사람이나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학교론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1차 공부는 항상 학교론과 민법을 두 개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제 민법 공부하셨죠? 잘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됐거나 1차 과목은 민법과 학교론이 있는데 두 과목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시험 봤을 때 단 한 번도 32회까지 32번을 시험을 봤는데 민법과 학교론이 둘 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둘 다 평이하게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오거나 한 과목이 많이 어려우면 한 과목이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반드시 좀 인식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고 단원마다 좀 고르게 출제되었고 노란색 칠해져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단원이 경제론이었어요 경제론을 보니까 여섯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투자론을 보니까 여섯 문제 출제가 됐고 금융론이 여섯 문제 감정평가가 여섯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24문제예요 24문제면 60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못하고 학교론을 접근할 수는 없어요 암기만으로 합격 점수를 안전하게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언제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를 좀 이해하고 접근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는 이제 나중에 많이 볼 거고 기출 문제를 풀게 될 때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볼 거고 자 32회 시험 총평을 잠깐 보면 3년 중에서 가장 평이하게 나왔어요 학교론이 좀 쉽게 나와서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좀 확인하겠지만 제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다 가입하세요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뭐 나쁜 얘기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뭐 어렵지 않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하셔서 이따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거기 보면 뭐 80점, 90점, 95점 이렇게 합격한 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으로 선생님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 문제가 22문제, 10문제 나왔으니까 총 32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난이도 최상의 문제, 8문제는 버려도 괜찮은데 32문제에 해당되는 건 80점에 해당돼요 80점 난이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지문이 거의 바뀌어지지 않고 전에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3년 전에, 7년 전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건 난이도 하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거나 은용되어서 답으로 출제된다면 이건 난이도 중, 난이도 상은 나왔던 기출문제를 종합해서 여러 개를 합쳐서 꼬아놨거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문제, 20점에 해당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합격 점수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고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럼 다시 또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있어서 모든 과목이 그래요 학계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전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 점수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물론 이제 수업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기출문제를 계속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겠지만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내가 잘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합격은 못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잘 알아들어 그런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합격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또 알아듣는 게 진짜 알아듣는 건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스스로 그런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수업은 알아듣겠어 그냥 이런 편한 느낌만 갔는데 실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논리가 없거나 아니면 문자를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이건 공부를 1년하든 2년하든 3년하든 합격하기 어려워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되고 이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목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잘 알아듣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강의를 제가 선생님 걸 다섯 번을 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 타이밍에 무슨 농담하고 이 타이밍에 뭘 얘기할지는 다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럼 헛헛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문제와 연관 지어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알아듣고 있구나 그런데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안 풀리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공부를 잘 못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장님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 수험에 평균적으로 합격 기간 시간을 재보면 한 2년이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3수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타고나길 유전자가 학습 능력이 좀 없게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옆집 아줌마 저기 뒤에 할머니들 6개월 1년 공부해서 합격했대 동영상만으로도 합격했대 거짓말해요 사실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오래 했는데 그냥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재수생이나 3수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커리큘럼도 알고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야 이렇게는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야 이 선생님 좋더라 야 이때는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했으면 합격을 했어야 돼요 합격을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따지고 보면 우리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은 소고기가 3등급 5등급이에요 제가 제가 1등급 2플러스에요 나하템으로 봐야 돼요 가장 잘 공부했고 많이 했고 어 저 선생님 한번 공부해가지고 뭐 가르쳐주면 끝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매년 10배 이상 20배 이상 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 경험이 많은 합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찌 됐거나 그래서 얇은 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할 때 우리 공부는 묵직하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절대로 선생님들이 나쁜 조언을 하진 않을 거예요 가장 물론 이제 검증할 필요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랑 삼아서 뭔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면서 어떤 진실댐과 그런 게 느껴진다라면 한번 나도 해볼까 그렇게 해봐서 느낌이 와가지고 잘 된다라면 아마 공부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람내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됐거나 32에는 수업 중에 공부했던 내용들만 잘 내 걸로 만들면 80점 이상 고득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우리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학계론에 평균적으로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되고 최근 4년간에는 9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사람들마다 나 계산 싫은데 너무 싫은데 학창 시절에 수학 하나도 못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다 수학을 잘했다 이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a분의 b라는 분수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제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설명을 열심히 듣고 이해해서 하라는 대로 반복해서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연습을 못 해가지고 이 중요한 계산 문제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9문제 10문제가 출제될 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4문제에서 5문제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역시 32에 나오는 동안에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숫자만 바뀌어서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9문제 10문제 중에서 4, 5문제는 언제나 출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버리더라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연습할 거고 숫자만 바꿔 나왔을 때 계산기 가져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도 하나씩 구입하셔서 학교는 시간마다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쌀찍 계산기 알죠 한 13,000원, 12,000원짜리 정도 이 정도 사셔서 구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32회 때는 80점 이상 고득점 얻기에 충분했었고 자 계산 문제가 보니까 역시 뭐 고르게 출제되었고 다시 얘기하지만 5문제 정도는 수업 중에 제가 잘 설명을 할 거고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반복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이게 10점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만으로 60점을 안정적으로 맞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25점 정도가 출제되는데 75점 중에 거의 다 이론을 맞춰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 문제만 가지고 60점을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잘 가르쳐 줄 거고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어요 잘했어요 서울대에 나왔고 아 그럼 뭐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수학은 상위권인 적은 없었어요 항상 극상위권이었어요 죄수없게 느껴지겠지만 어찌 됐거나 수학을 열심히 해서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차근히 초등학교생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자세히 풀어줄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은 수업 듣고 잘 이해하고 연습만 하시면 돼요 투자론, 감정평가론 올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단원이에요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어려운 단원인데 사람들이 어려운 것만 막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래요 어려운 게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막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투자론과 감정평가론 어려운 단원이 가장 평이하고 난이도 핫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파고들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한 덩어리의 단어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단원이 있을 텐데 단원 덩어리를 포기하면 안 되고 언제나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기본 내용들은 꼭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단원이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기본적이고 중요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은 꼭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워서라도 내 걸로 어떻게 만들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필수서는 기출문제집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기출문제집을 잘 풀어내기 위한 거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집이고 올해도 역시 40문제 중 37문제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고 두 문제만 책에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뭐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최상위 문제로 그냥 틀려도 우리가 합격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두 문제였으니까 세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잘 봐야 되고 기출문제집을 풀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까지 이론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집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문제집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